반쿠스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요새 프리소너스 새로 나온 퀀텀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비교표 보시면서 일단 피지컬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걸맞은 그 스펙의 다이나믹 레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오디오 엔진 요만큼 피지컬 요만큼 해갖고 그 두 개를 항상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오디오 엔진만 고려하시면 저희처럼 몇 년 동안 계속 엉덩이를 떼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피지컬만 체크하시면 주롱주롱 연결해놓고 사운드가 아쉬워서 나중에 결국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꼭 같이 체크하셔서 두 개가 다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사용기간을 최대한 늘렸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은총씨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전부 다 장비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오디오의 퀄리티라는 게 있잖아요 좀 예전보다 훨씬 내기가 쉬워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프로 오디오와 아마추어 오디오의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어서 맞아요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그 몇 십만 원대에서는 실제로 프로들이 쓰는 장비의 그 질감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말에 하나 살을 붙이냐면 예전에는 그런 뭔가 엔지니어링이라던가 그러니까 우리 때는 막 그랬잖아요 미디가 전공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게 됐는데 이거가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으면 일단은 그 어떠한 진입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비들이 있어야지 비로소 그런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플러그인들이 워낙 발전을 했고 내가 듣는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믹스라던가 사운드를 못 잡을지언정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듣는 환경만 저런 거지 이 DAW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생태계는 이미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평준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의 자본을 드려야겠지만 옛날에는 그걸 다 하드웨어로 갖고 있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누영 말처럼 이제는 어느 정도만 갖춰도 나의 능력만 좋다면 다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옛날에는 곡이 별로여도 사운드는 좋았던 경우가 많았어요 곡은 그냥 그래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프로들이 사운드를 잡고 연주하고 믹스마스터를 하니까 결국엔 마지막에 흔히 말하는 때깔은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런 곡으로는 곡을 팔 수가 없습니다 곡이 안 좋으면 애초에 팔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곡이 별로인데 사운드만 좋은 곡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고 요새는 사운드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화법이 아니고 뭔가 특이하고 이상하거나 혹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곡이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그게 그대로 채택돼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런 경우에 이제 간의 수공업으로 진행된 곡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오디오 퀄리티는 상향평준화 됐잖아요 근데 프로로서 이제 나오는 최종 아웃풋의 그 진입장벽은 오히려 하향평준화가 되었다 예전보다 곡이 더 아이디어 싸움이 되고 훨씬 더 인스턴트한 무언가 작곡가의 재기발랄한 이런 창의력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단순히 사운드만 좋게 하는 걸로는 여러분들이 프로로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장비만 업그레이드할 그 욕심을 버리고 그 시간을 나한테 좋은 어떤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한다든가 레슨비로 쓴다든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더더욱 프로가 빨리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좋은 이야기네요 요즘 뭐 지금 현업에서 계속 형님이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냥 발라드 늘 쓰는 발라드 하나 써놓고 그거 때깔 미친듯이 좋게 맞춘다고 절대 안 팔립니다 여러분 발라드는 그냥 그리고 이제 작곡가들이 알아요 어차피 발라드는 나중에 하면 이 정도 사운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발라드 곡을 예를 들자면 그냥 어느 정도 곡이 좋고 멜로디가 좋고 가사가 좋고 이런 쪽이 저 이제 훨씬 낫습니다 맞춰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조언을 해드렸던 것처럼 인터페이스 50만원 마이크 50만원 스피커 50만원 헤드폰 한 2, 30만원 이 정도만 돼도 갖출 거 다 갖췄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50만원짜리 인터페이스는 프로 입문하고 몇 년 지나면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맞아요 의지가 생깁니다 강력한 의지가 생겨요 강력한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조금이나마 내가 더 늦추기 위해서는 대충 한 100만원 정도 선 보면은 10년 쓸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은총씨가 그 듀엣2 8년 쓰고 이랬던 것처럼 8년 10년 거의 그렇게 좀 쓰고 그 정도 가격대에서 베이비페이스까지 해가지고 거의 그렇게가 10년이었으니까 100만원 그 언저리에서 10년 버틸 수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면 난 반드시 프로가 될 거고 그리고 입문해서 쭉 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50만원대 말고 이 정도 가격대부터 한 100만원 초반까지 늘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오늘 그 영역입니다 펀텀 HD2고요 그리고 같은 인터페이스에 오디오 엔진을 갖고 있지만 피지컬이 좀 더 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HD8이나 이런 걸로 가시면 되겠죠 밑에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80만원 79만원 이에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보시면은 HD2 일단 기본적으로 20, 24 인아웃이 이렇게 되고요 32비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펙 차이가 좀 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ES4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비트 수 부터가 좀 달라요 24비트 192 잖아요 얘는 32비트 192 그래서 이쪽에서도 보면 다이나믹 레인지도 124 물론 이게 그 메인 아웃풋 다이나믹 레인지는 아닙니다만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우리 ES 시리즈에 비해서는 HD가 괜히 HD가 아니에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높습니다 펜더와 함께 설계한 인스트루먼트 인풋에다 오토게인 리앰프가 또 제공이 되죠 스튜디오 1도 제공이 됩니다 이쪽에서 30년 노하우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던 것들이고요 고성능 맥스 HD 프리앰프 그리고 컨버터 초저노이드 컨버터 그리고 펜더 콜라보 이런 것들이 이번에 새로 나온 컨텀의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페셔널 스튜디오 퀄리티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과언이 아니에요 시리즈표 비교 나왔죠 저희가 저번에 HD 8 했었잖아요 프리앰프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이걸 보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헤드폰 출력이 하나냐 두 개냐 라인아웃이 몇 개냐 루프백은 둘 다 두 개 제공이 됩니다 리앰프도 역시나 두 개씩 제공이 되고요 자 이쪽이 또 아이콘으로 사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인 24호 32비트 192kHz USB-C 그리고 124dB의 다이나믹 레인지 극저레이턴싱 프리소너스 맥스 HD 프리앰프 플러스 75dB 게인이고요 오토게인 설정하실 수 있어서 버튼 하나로 여러분들이 적정 개인값 세팅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앰프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서 레벨 체크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16,000 A-DAT 옵티컬 인풋이랑 스테레오 SPDIF 인아웃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디지털 장비 연결도 충분히 다 지원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SP 모니터 믹서 및 두 개 루프백 제공 이런 것도 편하죠 지난 시간에 다 확인한 내용들은 쭉쭉 건너가고요 그리고 리앰프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DI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I는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바꿔주는 거고요 반대로 리앰프는 밸런스 신호를 언밸런스 신호로 바꿔주기 때문에 기타 치시는 분들이 클린톤으로 하나 녹음해 놓으시고 리앰프를 통해서 그걸 앰프에다가 인풋에다 직접 꼽고 그 앰프에 노브를 만져가면서 사운드를 세팅할 수 있는 굉장히 또 편안한 기능 제공이 되니까 기타 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할 만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컨트롤 앱 저희가 늘 체크해 드리고 있고요 제품 각부 구성 나왔는데 바로 외관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리앰프 채널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인풋 채널 선택 1번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48V 1번 48V 켜고요 오토게인도 켜면 이런 식으로 리스닝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꺼주시고 그리고 다시 2번 채널 선택해서 볼륨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메인으로 다시 돌아가시고요 음소거, 헤드폰 이렇게 메인룸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뒤쪽 보시면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12V 아답터 그리고 이쪽에 켄싱턴락도 달려 있습니다 옵티컬 인아웃들이 이쪽에 쭉 들어가 있고요 USB 연결 이쪽에는 미디 SPDIF 그리고 여기가 메인 라인 아웃풋에 마이크 라인 인풋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릴 형태로 되어 있고요 후면부는 이렇게 패킹 두 개가 길게 쭉 늘어서 있는 이런 사각형 형태입니다 크기는 이 정도 좋네요 네 외관 보고 왔습니다 시리즈 비교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HD2까지 하면서 요거 네 개를 다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깁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나는 그래도 조금 조금 더 장기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HD 중에 고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저희가 확인해 봤지만 ES만 돼도 충분히 사운드 퀄리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 입문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들이 출력의 개수들 아웃풋이랑 이런 헤드폰 개수들 루프백은 전부 다 두 개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리앰프는 ES에는 없고 HD2에만 제공이 됩니다 근데 리앰프 사실 애초에 그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앰프 말고 이미 리앰프 스노박스나 이런 것들 갖고 있을 것 때문에 보통 그렇죠 리앰프가 있고 없고에 크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리앰프 때문에 HD를 간다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미 ES가 마음에 들었으면 그냥 ES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저도 리앰프를 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시도는 해봤는데 저도 사실 리뷰하느라 해봤지 리앰프가 필요해 갖고 쓴 적은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그냥 다시 치고 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손맛으로 앰프 사운드 여기저기 바꿔가면서 치고 싶을 때는 뭐 또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상세 스펙 살펴보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항목에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따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폰 프리앰프에는 116이고요 인스트루먼트에는 111 라인 인풋에 118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메인 아웃풋 메인 아웃풋에 124 오 여긴 메인 아웃풋이 셉니다 메인 아웃풋이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헤드폰이 118 디지털이 124 디지털이 124고 이게 123이면 이건 확실히 좀 사운드급 차이가 그렇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ES하곤 좀 난다고 봐야 됩니다 ES는 보면은 이 밑에서 메인이 117이잖아요 117이고 디지털은 120 117, 120 여기는 123, 124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메인 아웃풋으로만 놓고 보면 117이랑 123이니까 한 6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스펙 쪽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네 가지 모델들 중에 한 가지 뭘 선택하셔도 탈 아마추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운드에 대한 부분 반 그리고 피지컬과 연결에 대한 부분 반 그리고 두 개를 고려하셔서 나한테 적당한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운드 모니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